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가 포스텍 등 지역 R&D 연구개발기관에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의 성과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텍과 포항테크노파크 등 포항의 R&D 즉 연구개발기관은 13곳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들 기관의 예산과 매출 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난 1조 3,400억 원에 이르고 포항시의 예산 투입도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포항시 예산이 매년 100억 원 이상 투입되지만 지역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의회 백강원 의원은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과 아태 물리센터 지원 사업 등은 포항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는 적었고 제4세대 방사관 가속기 지원 예산도 건물 신축과 장비 구축 등에 사용돼 지역 기여도는 많지 않을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연구실적 향상과 국비 확보에 주력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R&D 기관에 지역 기여도 약속 등 법률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기술 지원하고 기술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녹아 있지 않다 결과물로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 왜? 국비 사업에 우리 시위가 투입되는데 시위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국비로만 진행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포항시는 지난 15년 동안 예산이 늘면서 기업 수와 인력 등은 두세 배 성장했고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D 즉 연구개발의 성과 향상과 지역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포항시와 R&D 기관들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